진지한 분위기잖아요. 라이브리가 달라요. 여기 지금 원래 지원형 부분이에요. 바뀐 거예요? 사람이 바뀐 거예요? 아, 립싱크라서. 나는. 와, 이거 진짜 웃긴다. 진짜 웃긴다. 왜 그래, 이거. 지원 목소리잖아. 왜 그래. 어떻게 하냐고. 와, 노래는 정적인데? 뭐 하는 거야? 뭐 하는 거야? 뭐 하는 거야? 뭐 하는 거야? 너무 웃겨. 저희는 실수, 무대 실수들 기억에 남는 게 하나 있긴 있는데 제진이 실수 마이크에 관련된 게 또 하나 있긴 한데 자료 영상이 없었나 봐요. 제가 기억할 때는 중간에 댄스 브레이크가 그렇게 많았어요. 요즘은 댄스 브레이크가 없잖아요, 노래에. 맞아요, 맞아요. 거기에 이제 제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거 추기 전에 마이크를 딱에다 넣고 마이크 와가지고 마이크 웨이브를 하면서 막 이걸 한단 말이야. 하고서 이제 딱 들어와서 자기 하는데. 마이크가 없었더니. 마이크가 없었더니. 마이크가 없었더니. 마이크가 없었더니. 그랬더니 얘가 어떻게 마이크를 찾았는지 제가 기억하는데 뭐 이러면서 딱 앉더니. 뭐 이러면서 딱 앉더니. 이렇게 멋있게 왁 앉더니. 마이크가 없었더니. 제가 봤었어요. 아 진짜. 아니 근데 아까 그거 노래 파트 바꿔보는 건 왜 그런 거예요? 아 저게 이제 원곡이 아니고. 곡 분량을 좀 줄여오라고 그랬는데. 아 리믹스. 그래가지고 순서를 약간 바꿨는데. 지용이 부분에 제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뒤에서. 그냥 쭉 연여서 부르려고 했는데. 들어오는 거예요. 직각하고서. 그 다음이 자기 목소리인데 들어오면. 그 다음에 내가 나가야 되는데. 못 창해도 못 창. 제가 나가서 못 창을 하면 뭐죠. 내가 못 창을 하면. 제가 뒤에서 계속. 계속. 계속 이렇게 하라고. 야 야 야.